군대는 특히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부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다수 진화심리학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암컷의 부모투자가 대체로 훨씬 크기 때문에 대다수 포유류종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덩치도 크고 근력도 세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부모투자를 적게 아는 성별인 수컷들 사이의 짝짓기 경쟁이 더 치열하며 커다란 덩치가 다른 수컷들을 제압해서 암컷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덩치가 약간 크며 근력은 훨씬 셉니다. 따라서 남자가 전투부대에 더 적합합니다. 암컷의 부모투자가 크기 때문에 암컷들보다는 수컷들이 번식대박을 터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대체로 모험적 전략을 많이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겁이 없는 것을 모험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기 때문에 전투부대에 더 적합합니다. 사냥 채집사회에서 남자들이 사냥과 전쟁을 거의 전담했을 겁니다. 남자들 사이의 번식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부족 내 심각한 몸싸움도 주로 남자들끼리 벌였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몸싸움과 관련된 정보처리에 여자보다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여자보다 더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전투부대에 더 적합합니다. 옛날에는 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힘이 세고 겁이 없고 싸움을 잘하고 전투 상황에서 더 침착한지 그 진화론적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선천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투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여자들을 되도록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목적론적 설명이 개입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이민경이 제시하는 목적론적 설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민경에 따르면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박제하려는 목적으로 가부장제가 주로 남자들로 군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제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시키려고 안달이 났다면 아예 여자들과 남자들을 사실상 똑같이 군대에 복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훈련과 전투에 똑같이 참여하도록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근력이 얼마나 딸리는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멘붕에 얼마나 잘 빠지는지 같은 기간 동안 훈련할 때 전투기술이 얼마나 딸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따라서 이민경이 제시하는 목적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여경들에 또는 여경과 관련된 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 경찰들로만 이루어진 2인 1조가 출동할 때는 경찰 두 명이 협력하여 용의자를 제압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반면 여자 경찰 한 명이 포함된 2인 1조의 경우에는 남자 경찰 혼자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시민들과 여자 경찰을 보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대비가 여자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방면에서는 여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상황에서 여경이 남경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남자와 똑같은 훈련이 아니라 남자보다 훨씬 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born은남 신속권 TOMBOWS 김确 – 시간대